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 제가 저번에 장화 영상을 실패를 하고 그 설치했던 통발을 그대로 담가 놓고 왔습니다 그 통발을 지금 담가 놓은 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4일에서 5일?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늘 그 통발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래 담가놨기 때문에 뭔가 들었을 수가 있어요 빨리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일단 제 통발이 안전하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저기 통발이 보이는데 제가 설치했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와 올챙이 봐 와 올챙이 보소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왕왕 하는게 장난 아니네요 자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제가 설치해도 동발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물을 빼고도 묵직해야 돼 아... 잠깐만 가벼운데? 여기 된장 지렁이는 전부 사라지고 장어는 커녕 올챙이 한 마리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쯤 장어를 잡을 수 있을까? 아... 맹물장어 보고싶다 그놈의 얼굴 올챙이가 장난하게 많이 샷마리 내가 장난닦고 오챙이 잡으려면 뜰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뜰채 오챙 잡으려면 뜰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과연 언제쯤에 장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저의 믹물장어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! 끝!